안녕하세요. 대검사 목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승기실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저 보살이 십지에서 배움을 다하여 방편이 만족하여 일념이 서로 응해서 깨달은 마음이 처음 일어나메 마음의 처음이라는 상이 없음이니 미세한 생각을 멀리 여인 까닭에 심성을 얻어보아 그 마음이 곧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이름을 고경각이라 함인이라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상사각 대승의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상사각 처음 지어 자성을 깨달으면 무화, 문년무상 즉 무화는 깨달아서 아 내 마음과 내 몸이 아니구나 내 마음과 내 몸이 아니구나라고 무화를 깨닫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무념이 돼서 무심이 돼서 무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면 깨닫는 것이고 이게 초기 불교의 모습입니다. 흔히 소승이라 하죠. 그 다음에 그 진여 자성을 깨달아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면 아는 겁니다. 그러면 자성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자성을 깨달아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 그런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모습임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 현실에서 확인해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보살의 행위고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점 완전해지는 것 그래서 초지부터 십지까지가 보살의 행위에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움이 닿아요. 십지쯤 되면 그게 거의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 그럼 완성이 되고 나면 등각, 묘각, 부채경지로 가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 보살이 십지에서 배웁니다여 방편이 만족하여 방편이란 중생을 제도하는 법 즉 중생을 딱 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죠. 천수경에 보면 중생 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똥무상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중생 무변서원도 무한한 중생을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끝없는 중생이 이 우주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그 해당 수행자의 업식에 있는 중생인 거예요. 업식에 있는 중생. 결국에는 중생 무변서원도 그래서 모든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면 그 업식에 있는 중생이 그 업식이 중생의 업식에서 모습에서 부처의 모습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지까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편이 구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제도했다는 거예요. 제도해서 일념이 서로 응해서 그때 되면은 일념이 어떤 일념이 진여자성의 마음이 바로 업식가 응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업식 이 세 개의 몸을 마음을 그대로 알기 때문에 마음이 그 세 개인 거예요. 일념이 바로 응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응화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화신만 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밥을 생각하니 밥이 보이죠. 밥이 나타나잖아요. 자성에 먹고 싶은 마음 밥을 생각하면 내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밥을 구하게 되고 밥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끊임없이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이 일어나면 생이고 그 마음이 머물면 주가 되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성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아는 것. 일념이 서로 응해서 깨달은 마음이 처음 일어나메. 그래서 그때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뭐라 할까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연기법이 연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마음에 처음이라는 상이 없음이니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처음이라는 게 아니라 그 본각은 애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여러분 본각은 처음에는 내가 중생이었다? 그래 깨달 못했어. 라고 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이 각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나를 깨달았는데 전에는 내 마음과 내 몸은 나인 줄 알았거든요. 중생들이. 그래서 몸을 나를 여기니 생로병사를 했고 마음을 나를 여기니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게 됐고 구하는데 몸이 필요하니 몸을 태어나니 생로병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구하지 않으니 왜 구하지 않겠어요? 괴로운 마음도 나고 주인도 나고 즐거운 주인도 나잖아요. 즐거운 마음의 주인도. 그냥 가든 게 구할 필요가 없죠. 똑같으니까. 그걸 알면 마음을 구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몸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주인인 나를 알게 되면 행사 윤회에서 벗어나죠. 해탑 열반을 얻어요. 그런데 그 주인인 나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도 그다음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전생의 나라는 건 뭐예요? 전생의 마음과 몸의 주인인 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몸과 마음이 바뀐 거지. 그 나는 언제부터 있는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있었죠.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무시무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과 끝이 없다. 시작과 끝은 자성에 비춰진 즉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이 일어나면 시작이고 내 마음이 생주이멸하든 멸해지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은 내가 처음에 보고 어 저게 있구나라고 알면은 시작이고 다시 그 마음을 다 사라져서 다른 걸 보거나 그 마음이 사라지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본 거고 사물은 처음부터 지금도 내가 보지 않고 잊어버려도 내가 감지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되는 거야라는 착각인 거예요. 사실은. 마치 영화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보살이 십지에서 배움이다 하여 방편이 만족하여 일념이 서로 응해서 깨달은 마음이 처음이 일어나며 마음에 처음이라는 상이 없음이니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미세한 생각일 멀리 여인 까닭에 여기서 미세한 생각 이게 뭘까요? 바로 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추와 미 그러는데 이 미라는 것은 아상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내가 아니면 확연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자성에 비춰진 업식 즉 아래아식만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에 심성을 얻어보아 그 마음이 곧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이름을 구경각이라 함이니라 그래서 심성 그 마음의 본성으로 보니 그 본성은 항상 변하지 않고 유지되더라.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열 그리고 그게 나이니까 나의 본 모습이라서 자성 그런 거죠. 그 진여자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 진여자성은 내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도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기도 매 노력할 때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모든 것에 항상 존재했죠. 사실은 깨달음이란 자성의 부처님 그래 이게 깨달음이야라는 또 다른 내 마음의 모습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자성의 깨달음을 구경각이라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 보살이 십지에서 배움이다 하여 방편이 만족하여 일념이 서로 응해서 깨달은 마음이 처음 일어나메 마음에 처음이라는 상이 없으미니 미세한 생각을 멀리 여인까달게 심성을 얻어보아 그 마음이 곧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이름을 구경각이라 하미니라. 그래서 구경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들어가는데 부처님과 같이 배우실천에서 즉 불각에서 각으로 하는데 그 각의 처음에 초기 불교라는 소승에 깨달은 것은 고진멸도에서 그 지착을 멸한 즉 무심의 상태를 깨닫게 돼서 무화 즉 아공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깨달음은 시각이란다. 시각 시각의 종류에는 부처님의 가르치면 배우고 실천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시각에는 금기 따라서 이승의 깨달음인 아공과 그 다음에 대승의 깨달음 보살승의 깨달음인 벚궁이 있는데 벚궁은 이승의 깨달음의 시각을 상사각이라 하고 벚궁의 깨달음을 얻어서 점점점점점 확인해 가는데 그 과정을 수분각이라 하고 그 수분각이 이제 마지막 완성단계 그 완성단계가 어디냐면 그 진여자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를 구경각이라 한다는 거죠. 그 구경각이 본각과 시각이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은 116쪽 이런 까닭으로 수다라의 설화사대 만약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을 관하는 자는 곧 불지를 향함이 되는 연고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부처님이 경제를 말씀하시기를 무념을 관하는 자 즉 무슨 말일까요? 번뇌마상을 다 버리고 텅 비어있는 무념을 관하는 자가 바로 불지 즉 깨달음을 향해 가는 거다. 즉 깨달음이랑 다른 게 아니라 무념을 향해 가는 거죠. 즉 산란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해서 무심으로 가는데 그 무심이 그냥 무심에만 머물면 상사각 시각 중에서도 상사각이요. 아공이 되고 무심의 주인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산란심이든 무심이든 일심이든 그 주인은 똑같잖아요. 그걸 지여자성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여자성을 깨달으면 그것이 이제 시각 중에서 뭐라 하냐면 수분각이 되는 거죠. 수분각. 그 수분각이 완성해서 본지 지여자성과 합일이 딱 되면 이것이 구경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무념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가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얻는 과정이다.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수다라의 설아시대에 만약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을 관하는 자는 곧 불질을 향함이 되는 연구를 하시니라. 즉 해탈열반을 향한 바른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처음이란 모양을 가히 알 수 없거늘 처음의 모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무념을 말하는 것이니 누군가가 마음의 초심을 말하면 누가 초심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초심. 선심 초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초심이란 제일 먼저 일어나는 마음인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뭘까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일어났다가 생주 이멸을 합니다. 머물다가 서서히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죠. 다시 다른 마음이 생주 이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생주 이멸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도 일어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죠?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나 변하지 않는 나는 지금이 마음의 생주 이멸이나 그 전에 마음의 생주 이멸이나 백년 전 혹은 전생에 일어난 생주 이멸이나 그 주인인 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가 바탕이 있어야지만 생주 이멸이 되죠. 나라는 바탕이 없는데 마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즉, 모든 마음은 생주 이멸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생멸심이라 했고 그 생주 이멸하는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나가 있죠. 그 나를 진여심이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진여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선심, 초심 이런 말은 처음의 마음이라는 뜻은 마음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 이런 뜻입니다. 바로 자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진여심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처음이란 모양을 가히 알 수 없거늘 처음의 모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무념을 말하는 것이니 그 처음의 마음 그게 바로 진여자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일체의 중생을 각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하나니 그래서 일체의 중생들은 각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 초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성을 모르기 때문에 왜? 자성을 알면 그게 바로 나이고 나의 마음과 내 몸이 내가 아니니 나는 한 번도 변하지 않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고 전생에도 전전생에도 이런 엇겁전의 전생에도 나는 나잖아요. 나의 마음과 내 몸이 끊임없이 생을 바꾸어서 바뀌었죠. 그러니 변하지 않는 나가 나이니 변하는 몸과 몸이 아니니 생로병사는 내가 아니고 그러니 해탈이고 마음이 내가 아니니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니 다시 몸을 구하지 않게 돼요. 왜 몸을 구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면 마음은 나로 착각하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고 했고 그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데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하고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려 하면 몸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안입이 설신에 감각기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그래서 몸을 구하면 당연히 생로병사를 하죠. 이게 생사 유네거든요. 즉 깨달음이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것 즉 나는 생로병사를 하지 않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없는 본래 변하지 않는 열반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게 나를 깨닫는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음 그 한 마음을 깨달으면 붙여요.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의 중생을 각이라 이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성은 다 있지만 그걸 모르면 각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즉 불각이고 중생인 거죠. 무명 중생인 거죠. 일체의 중생을 각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하나니 본래부터 생각이 상속하여 일찍이 생각을 여의지 못한 까닭에 비롯 없는 무명이라 말함이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생각이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은 어때요? 현재 이전에까지 기억된 모습이에요. 어제까지 기억된 모습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제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 순간 아니면 설신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판단해서 분별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즐거움을 얻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분별해서 선택하고 실천하게 되죠. 이것이 끊임없이 연속으로 다시 기억이 되고 이 과정을 오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이렇게 했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 돼서 그것들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일체중생의 각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하나니 본래부터 생각 생각이 상속하여 상속이란 말은 끊임없이 이어져서 일찍이 생각을 여의지 못한 까닭게 그 생각들을 벗어난 주인을 모르고 생각을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을 나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지 못한 까닭게 비롯 없는 무명이라 말합니다. 끊임없이 언제부터 시작함이 없는 무명 무명이 뭐예요? 바르게 알지 못한다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본래 나를 모르고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착각하는 것 마치 어둠에서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무명 이라 말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몇 번 이렇게 읽어보고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고 또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보고 잊을 동안 한번 여러 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